오랜만이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그쵸? 너무 오랜만이네요 왔어 왔어 와 제가 이거 브이 켜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안 한 지가 좀 됐더라고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 들어갔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제목 치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결론은 오랜만이라는 말인데요 이제 막 음방 끝나고 바로 이제 숙소에 와가지고 브이를 켰습니다 저희 이번에 체셋 첫 주차 음방 활동이 잘 했거든요 너무 오랜만이죠 그쵸? 조금 땡길까? 그래도 뭐하네 약간 기대고 싶은데 잠깐만요 렉 걸려요? 잠깐만요 멈출 수도 있어요 멈출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살아났어? 살았어? 된 것 같네요 다행이다 되는 것 같은데 잘 돼요 다행입니다 만약에 또 끊기면 얘기해주세요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곳으로 아 이거 들고 왔어요 추워 추워서 이거 하기 전에 여기 전기장판도 틀고 이렇게 들고 왔는데 파시파시 파시파시 누가 이거 팥주머니 같다고 해가지고 제가 뭔가 이게 급하게 필요했던 건 아닌데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이런 물건 같은 걸 사고 싶다 그러면 사실 저는 당장 받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로켓배송을 로켓배송? 맞나? 그거를 많이 시키는데 거기서 제일 디자인이 그래서 하루만에 받았습니다 아! 이틀만에 받았다 굉장히 따뜻하고 그래요 뭔가 우리 뮤띠들도 많이 쓸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물을 너무 가득 담으면 너무 약간 물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슬림하게 담는데 얘가 뜨거운 물을 넣으면 이렇게 팽창해가지고 약간 공기를 슉 뼈서 이렇게 슉 잠가야돼요 이거 할 때 손 안 대게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오랜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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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 너무 그동안 브이를 이제 언제가 마지막이었지? 그때 왔다 저희 일본에 갔었을 때 일본 활동했을 때가 마지막이었잖아요 호텔에서 그 이후로 저희 이제 미국 투어랑 이것저것 굉장히 바쁘게 보내가지고 브이를 너무너무 슬고 싶었는데 이제 시차도 그렇고 뭔가 엄청 바빴어요 이것저것 하느라 그래서 좀 늦게 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의 이게 좀 이때라도 왔습니다 그래서 첼슈어는 어때요? 우리 위치들이 엄청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냥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첼슈어 어때요? 첼슈어 너무 좋아 첼슈어 진짜 저희도 듣자마자 아 이 노래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곡인데 되게 뭐랄까 좀 듣자마자 어 근데 되게 새롭다 우리가 하면 진짜 새롭겠다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또 막상 저희 목소리랑 이렇게 녹음을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다른 의미로 되게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노래도 노래인데 안무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뭔가 그 제목과 컨셉에 굉장히 충실한 것 같아서 딱 인트로도 너무 좋았고 그 그냥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그 안무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네일도 엄청 길어요 약간 매미자석 같아 매미자석 알아요? 매미자석 안 사람 전에도 그 네일 했잖아 제가 언제요? 언제 이거 했어요 제가? 언제 했었나? 이번 컨셉이 너무 좋다고 이번 컨셉이 너무 좋다고 저는 저는 사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저의 취향이니까 저는 사실 이번 앨범이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왜냐면 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위치들은 내 취향 아니까 너무 잘 알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그 블랙착이랑 컬러착 둘 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단 그리고 사진도 되게 앨범의 이제 컨셉에 맞게 좀 표정도 다양하게 하고 이것저것 시도를 되게 많이 했는데 결과물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 멤버들도 진짜 이쁘게 나왔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 앨범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딱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자켓 의상이 사실 예정이 없었어요 음악방송에 근데 저도 너무 그 옷이 입고 싶었고 이제 멤버들을 봤을 때도 너무 예뻐가지고 아 저희 컬러착 어때요? 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다행히도 좀 첫 방을 컬러착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 쓰고 음악방송 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구요 모자를 이제 다들 이제 춤을 그렇게 추는데 모자가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냐 그냥 다 한 땀 한 땀 머리카락과 모자를 꿰매서 해야 안 떨어진답니다 자켓 진짜 미쳤어요 언니 나 채령인데 우리 이번 가요 대제전에서 뭐하더라 내가 갑자기 카톡이 안 돼 뭐 아 뭐 물어봐요 뭐 채령이한테 채령이가 연락을 좀 늦게 봐서 좀 한번 참을성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봐요 아무튼 저도 그리고 딱 그 모자에 앞머리 아 앞머리 앞머리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진짜 앞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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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가족들한테 연락이 진짜 많이 와요 저희 엄마가 이제 보인다고 엄청 많이 보인다고 제가 사실 원래는 아빠를 진짜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아빠 지인분을 만나면 아빠 닮았네 아빠랑 똑 닮았네 하고 이제 엄마 지인분을 만나면 엄마를 닮았네 엄마 닮았어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사실 저는 당연히 엄마 아빠의 딸이라서 둘 다 닮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빠를 더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앞머리 내리니까 엄마를 너무 닮았다고 제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엄청 많이 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거울 볼 때마다 그리고 멤버들도 앞머리 내리고 볼 때마다 어머님 생각난다고 사실 그러더라고 아무튼 앞머리도 사실 좀 뭐랄까 이번에 컨셉이 또 고양이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어서 뭔가 제가 또 그리고 이제 우리 빗지가 제 눈매를 많이 사랑해 주잖아요 그래서 좀 앞머리를 내려서 이렇게 여기를 가리면 눈매가 좀 더 강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앞머리 내리는 게 어떨까요? 하고 의견을 내봤는데 다행히도 해주셔가지고 이번 앨범에도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 수록곡도 진짜 좋아 진짜 그거 완전 정성 들여서 녹음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녹음해서 굉장히 좋았어요 원래 딱 노래 듣고 아 그래도 좀 이거 정성 들여서 또 오래 녹음하면은 좀 걸리겠는데 싶었는데 스노이도 진짜 빨리 녹음했고 프리키도 진짜 빨리 녹음됐어요 저는 저는 원래 프리키를 좀 더 좋아했는데 아 근데 사실 지금 들으면 스노이도 너무 좋아요 원래 사실 둘 다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약간 프리키는 뭔가 그 옛날 감성이 좀 묻어있는 노래 같달까? 막 저희 멤버들이랑도 얘기했거든요 뭔가 옛날 옛날에 들었던 추억의 노래 같은 느낌? 거기 그런 느낌이 있고요 뭔가 렛도 뭔가 약간 거기도 약간 그런 뭔가 라인이 되게 옛날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멜로디 라인이라고 생각했고 스노이! 스노이는 진짜 뭔지 알죠? 그리고 딱 그게 생각나가지고 맞아요 아 제가 그 하이라이트 메들리 나갈 때 반응을 이제 윗찌들 반응을 보니까 스노이가 캐롤인 줄 알았더라고 우리 윗찌들이 윗찌들이 그래서 어? 아닌데? 캐롤은 아닌데? 겨울에 듣기 좋은 노래긴 하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좋아해서 다행이야 정말 좋아해서 다행이야 약간 좀 캐롤 따뜻한 느낌은 아니죠? 오히려 좀 진짜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윗찌 캐롤 없나요? 그래도 저는 우리 윗찌들한테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음 일단 캐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올해는 스노이를 듣는 걸로 스노이 훅이 계속 귀에 맴더라 왜냐면 이게 되게 익숙한 멜로디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흥얼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가사가 되게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ư 모라치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쇽 저녁 먹었어? 뭘 먹었어요? 아직 저녁은 안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 역시 인기가요를 가면은 매점이 있어서 그런지 입이 안 쉬어요 그냥 입이 안 쉬고 계속 먹게 돼요 오늘 계속 먹었던 것 같아 진짜 오늘 TMI가 계속 먹었다 이거 그냥 계속 먹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냥 계속 먹다가 왔어요 계속 먹고 무대 열심히 하고 그러고 왔지 우리 위치들이 진짜 밥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알아서 잘 먹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항상 물어보면 약간 무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걱정하니까 예지 밥 먹었어? 이렇게 막 물어봐요 못 먹었겠지? 스케줄 너무 바빠서 못 먹었겠지? 이러는데 저희 진짜 밥 안 주면 울어요 사실 밥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진짜 약간 많이 챙겨주셔서 선택적으로 먹을 때도 굉장히 많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잘 챙겨 먹고 저희가 많이 들고 다니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먹었으면 됐다 그럼요 잘 먹었으면 됐다 근데 지금 먹을 거 얘기하니까 또 배고파죠 근데 제가 어제 어제 잠들기 전에 좀 뭐가 씹고 싶은데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하다가 고민이 될 땐 먹지 마라가 있으면 저는 사실 고민이 될 땐 그냥 먹어라 해서 제가 먹은 과자가 있는데 이게 새로운 맛이거든요 진짜 맛있어 제가 이번에 가서 사왔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야 약간 버터 장조림 그냥 장조림인가? 장조림이네 장조림 맛인데 너무 맛있어 이게 방금 눈에 보여가지고 가지러 가기에는 좀 귀찮아 먹으면서 할게요 일본 가서 싹 털어왔구나 진짜 더 털어오고 싶었는데 냉동식품이나 이런 것도 뭔가 가지고 가기에는 안 될 것 같은 것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슈크림빵이나 이런 거는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 많이 못 갖고 와 연화도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나요? 저는 살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옛날에 저희 이제 옛날에 살던 숙소 첫 숙소에서는 이제 유진이가 그 뭐지 트리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미니트리 갖고 와서 같이 꾸미고 사인도 찍고 이랬는데 제 방에 트리를 두기에는 공간이 그렇네요 그리고 그 트리를 설치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안 치워 그래서 저희 3년 아 3년이래 2년 2년 갔어요 그 트리가 거의 2년 반 동안 여름에도 있고 가을에도 있고 봄에도 있고 치울 수가 없었어 그리고 전구 달아놓은 것도 다 그대로 있고 근데 그 분위기가 겨울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들 그럴 거야 할 땐 되게 설레고 막 즐겁고 그러거든요 문제는 치우는 게 문제지 트리는 원래 방치해두는 겁니다 그것도 맞지 나는 바쁜데 그 트리를 언제 치워 다 그 마음일 거 아니에요 나는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내일 쉬지도 않고 쉬면은 아 이 날이 나한테 유일하게 쉬는 말인데 내가 트리 치우는 걸로 시간을 보낼 수 없지 하고 이렇게 스킵하는 거죠 그러다가 2년 반이 흘렀습니다 다민이랑 둘리는요라고 들었는데 혹시 둘이랑 둘민이 얘기하는 건가요? 둘리요? 옆에 있습니다 제가 투어 갔다 온 동안 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었어요 이제 청소를 하는데 안 쳐두고 가서 갔다 와서 봤는데 좀 눕혀주고 갈 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오늘 어쨌든 음악 방송을 하는데 미찌가 더 많이 생긴 거 같은 거야 일단 너무너무 좋았고요 가득 찼어 그냥 우리 시야에서 봤을 때는 진짜 꽉 찼었어 그래서 와 미찌들 많다 이제 좀 다 하나씩 둘러봤죠 둘러봤는데 응원소리도 엄청 커 그리고 응원법을 너무 잘 배워왔던데 진짜 저희도 처음에 응원법 봤고 당연히 처음 보면 어렵죠 약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 응원법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 우리 미찌들이 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너무 어렵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 너무 잘했어 진짜 진짜 칭찬 진짜 잘했어 완전 음악 방송 보는데 우리 미찌들 목소리밖에 안 들렸어 너무 뿌듯했어 새벽에 새벽에 진짜 몇 시간 미찌들도 몇 시간 기다릴 거 아니에요 추운데 진짜 추워요 저는 그냥 밖에 서 있기만 해도 진짜 추운데 발도 엄청 시려울 거고 막 손도 엄청 시릴 거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진 않을 거잖아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손가락도 시리고 발가락도 시리고 그냥 다 추울 텐데 진짜 오래 기다려줘서 진짜 몇 십분 보려고 기다려주는데 너무 고맙고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미찌들 덕분에 저희가 첫 주차 운방을 이렇게 잘 마무리한 거 같습니다 미찌 땡큐 땡큐 미찌 또 하나 미찌 미찌 raz 뭐였지? 제가 편지들도 받고 그러잖아요 편지도 보고 저희 컴백한 거 그래도 이렇게 좀 찾아보고 이랬었는데 사실 이번 거 컴백 준비하면서 곡이 생각보다 진짜 높아요 곡이 생각보다 진짜 높아서 라이브 연습을 이거는 해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뭔가 높다고 인지를 하게 되는 순간 아 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했는데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야지 하면서 이제 했는데 뭔가 이제 그 음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표정을 좀 많이 찡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고 그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찡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이제 노래도 뭔가 안 찡그리면서 더 노래 잘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면서 좀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찾아보다가 댓글 중에 뭔가 예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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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짓는 것보다 노래하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찡그리는 표정이 훨씬 더 이쁘다는 댓글을 보고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동 받았어요 제가 그 뒤로 진짜 열심히 찡그리잖아요 자신감 있게 다 찡그리잖아 그 뒤로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 그런 거 너무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위치가 예쁘다니까 열심히 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죠 음 오늘 다 멋졌어 고마워요 진짜 너무 찡그리는 표정 보이면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찡그릴 수밖에 없거든 거기 약간 그 뭔가 포커 페이스로 올리기 쉽지 않은 의미야 달라달라보다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뭔가 좀 안면 근육의 힘을 조금 받아서 소리를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그런 감사하고 이쁜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다음 주 활동에도 이제 열심히 한번 찡그려 보려고요 편지를 읽는데 편지를 읽는데 진짜 너무 감동인 거야 저 진짜 어디 가서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밑이 천사라고 진짜 이런 팬들 없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 밑은 천사야 진짜 천사야 진짜 다들 어디서 그렇게 이쁜 말들을 배워가지고 그냥 되게 그 그날 당일에 받은 편지를 최대한 그날 읽으려고 저도 굉장히 노력한단 말이죠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고 해도 왜냐면은 이게 지나서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서 보면은 지나서 보는 것도 물론 좋긴 한데 근데 뭔가 오늘 내가 이 고생하고 좀 힘들었던 그런 느낌이 뭔가 그 편지로 인해서 싹 내려가는 느낌이야 진짜 그리고 그 편지가 또 저희 음악방송 오기 전에는 제일 최근일 거 아니에요 그 쓴 날로부터 제일 최근일 텐데 뭔가 그때의 감정을 더 잘 느낄 수 있달까 아 이때는 언제였고 아 맞아요 이랬었지 이걸 공감하기도 더 쉬운 거 같고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또 위로가 많이 됐던 거 같아서 이제 금요일부터 저희 시작 때부터 읽었는데 진짜 우리 미찌들이 아 정말 아 진짜 이런 사람들 또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천사다 천사 이러면서 진짜 그랬던 거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제가 하나하나씩 다 이쁘게 보관해주고 있습니다 아 호랑이 발톱 보여달라고요? 길어요 진짜 길어요 길어요 진짜 길어요 진짜 길어서 단추장 구기가 힘들어 뭔지 알아요? 그냥 지금 좀 적응이 돼가고 있어요 약간 좀 손톱이 길어서 조금 그 킹 받는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머리 감을 때 시원한데 이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니니까 자꾸 걸려 일단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로션 바를 때 여기에 껴 그러면 다시 이제 하나하나씩 빼고 손 씻어도 안 돼 그게 조금 그렇고요 세 번째 젓가락이 잘 안 집혀져 이거 초반에 그랬어요 초반에 그랬다가 지금 좀 적응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게 정말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거 내일 이것도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 그래도 포인트가 많다보니까 되게 이런 것도 예쁘게 해야되니까 열심히 차게 했어요 약간 약간 나랑 공감하는 위즈들도 있네 뭔지 알죠 저는 로션 낄 때가 제일 킹 받아요 진짜 뭔가 로션이 여기 생각보다 길어서 상당히 많이 껴 진짜 이거 너무 킹 받아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저희 멤버들끼리 약속한 게 네일 색을 다 맞추기로 했었어요 맞추기로 했었는데 메인이 이제 블랙 컬러로 해서 맞추자 했는데 원래는 좀 발톱처럼 그라데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유나가 먼저 했더라고요 원래 먼저 하면 임자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하지 했는데 그냥 블랙 네일만 하긴 좀 아쉬워서 딱 여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은색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블랙으로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 좀 했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슈 포인트 안무 제가 위치단트 체슈 포인트 안무를 알려드릴게요 자 손가락을 피세요 마주 봐요 그리고 약지 여기 약지를요 내려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접고 가고 접고 가고 정말 쉬워요 여러분 손가락 근육이 있으시죠?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그쵸? 손가락 근육이 있으시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데요 약간 좀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약간 목을 이렇게 옆으로 골반도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되게 쉽습니다 앉아서 하면 그냥 고개만 하셔도 돼요 딴딴딴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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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좀 뒤로 이렇게 해주시고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쉽죠? 참 쉽죠? 참 쉽죠? 나 안 돼 왜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춤이 빨라서 힘들다고요? 이게 빠르다고? 여러분 저희 했던 걸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 이게 뭐 빨라요 아 수정증 때문에 불을 떨리신다고 아 그건 이해할게요 그건 이해하는데 근데 아니야 손이 굳어있어 겨울이라서 굳을 수 있죠 아니 할 수 있어 진짜 이게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길 쉽지 않아요? 믿지는 있지가 아니야 아니 근데 그래도 그래도 손가락이 아팜? 집에서 따라했대 귀여워 짐 손주 거울 보고 이랬던 거야? 귀여워 귀여워 제가 알려준 거 잘 한번 보고 따라해보고 약간 이때 포인트가 되게 이게 좀 알쏭달쏭한 표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뭐냐 제가 그 멤버들을 한번 탐구를 해봤어요 리아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뭔지 알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뭐였지? 유진이도 이렇게 봤던 거 같은데 뭐 맨날 다르지만 채령이도 여기 보고 되게 표정이 다양합니다 그게 이 암흑 포인트의 매력입니다 유나는 이렇게 웃고 강력 조절이 힘들어요 강력 조절이 힘들어요 강력 조절이 있나? 이거 replied 아니야 할 수 있어 나 손가락 떨려 이게 손에 힘을 많이 주면 안 돼 손에 힘 빼요 힘 빼 힘 빼고 잡아요 힘 빼 힘 빼고 그냥 힘 안 줘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아니 근데 그건 있어요 약간 여기에 채령이의 마음을 이해를 했냐고 물어보는데 어깨춤은 인정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어깨춤은 진짜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는 할 수 있잖아 우리 빛이들 이건 그냥 재미도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니 나 손가락 떨려 아니야 할 수 있어 이게 이렇게 안 되면요 이거 너무 아프죠 아프면 약간만 내려봐 이렇게 그냥 중지도 약간만 내리고 이렇게 해도 돼 이것만 내려줘 그럼 안 아프잖아 이거는 이거 솔직히 아프다고 하면 이거 아니구 팔이 떨린다고요? 이거 뭐래 아니야 뭐래 할 수 있잖아 얼른 빨리 따라해요 5, 6, 7, 4 제가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우리 빛이들 확인할 거야 빛이들 춤 잘 추는 거 내가 아는데 아 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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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무튼 나 너무 잘하는데 이걸 인증할 방법이 없네 아 나 너무 보고 싶다 아 저 이런 댓글 처음 봐요 아 궁금하다 진짜 웃기다 아 진짜 나중에 꼭 보고 싶어요 꼭 연습해주세요 손가락만 움직여도 배고파요 그쵸? 남자미찌인데 진짜 춤 따라하고 싶긴 한데 거울 보고 따라하면 조금 현타가 미안해 난 예지가 아니야 아니 할 수 있어 우리 우리 팀 자신감 빼면 시체잖아 우리 미찌들도 그래야지 우리 미찌들한테 이번 노래로도 자신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메시지가 그래요 메시지가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거울 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음 음 결이도 잘 지내죠? 반가운 댓글이네요 저희 결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지는 좀 됐는데 이름을 외우는 한미합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형부랑 언니가 제 지캠을 이제 벌써 보여주면서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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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요 이모 이모! 이모 하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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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어머 이러다가 예지 예지 이러면 아지 래요 그러면 이제 막 하면은 그래서 저 아지어 모두 했잖아요, 아지어 모 아지어모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예지예지마 아지아지 이러고 이모아마 어머어모 진짜 귀여워요 큰 거 보는 게 너무 귀여워요 팔다리도 점점 길어지고 머리도 점점 커지고 먹는 것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그게 많이 늘어나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이가 거울 보는 걸 진짜 좋아해요 겨울이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완전 거울 볼 때마다 진짜 막 자기 얼굴을 보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언니가 그 베란다 쪽에 겨울이 키만 하는 거에다가 키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거울을 놔두니까 안경을 쓰고 자기 혼자 거울 보고 막 이런 게 너무 귀여워요 진짜 저 조카가 한 명 더 생겼습니다 겨울이 동생이 생겼습니다 진짜 진짜 진짜로 진짜로 너무너무 그게 있어요? 결이 퇴명이 뭐였지? 결이 퇴명이 뭐였지? 쭉쭉이 쭉쭉이였는데 제가 언니한테도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약간 해동이나 이런 걸 느낄 때 둘째가 막 둘째가 오히려 결이 보다 더 발로 많이 차고 좀 되게 역동적인가봐요 배에서 움직이는 게 그리고 성별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 전에 제 언니랑 형부가 이제 발로 이렇게 엄청 많이 차고 역동적이고 언니가 결이랑은 좀 다르게 먹고 싶은 음식이 땡기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결이는 뭔가 요거트 약간 이렇게 좀 깔끔하고 약간 그런 음식을 좋아했다면 이번 애기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대요 고기랑 그래서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뭔가 남자애기인가? 이렇게 하고 태명도 깡깡이라고 지었거든요 깡깡이라고 지었는데 최근에 성별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동네방네에다가 남자애다 남자애기다 남자애기다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최근에 딸이라는 소식을 전에 듣고 저희 가족끼리 엄청 웃었다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친구가 이 세상에 나오려나 보다 이러면서 몸조리 잘하시라고 전해줘 감사해요 깡깡이도 깡깡이에게 나중에 또 전해줄게요 너무 귀엽죠 깡깡이 엄청 그렇습니다 참 신기해요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흠 깡아 daqui 자 왠 숙제 숙제 너무 많은데 잔소리 좀 해야 결과가 좋지 않을까? 다가올 미래의 결과가 좋지 않을까? 미루면 내일이 힘들어 진짜 이건 맞아 내일의 내가 하겠지라는 생각은 내일의 나도 어차피 나니까 어차피 나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 그럼 그냥 지금 해 씻을까 말까 골라줘는 뭐야 씻어야지 씻어야지 당연히 씻어야지 다음 주 시험인데 정신 차리라고 좀 해주세요 일단은 시험 화이팅 진짜 시험 화이팅 우리 미찌들 곧 다가오는 시험 화이팅 화이팅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좀 정신 차리라는 말 대신 약간 스스로가 겪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쵸? 다음에 그 뭐랄까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느끼면은 다음에 또 이제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뭐 정신 못 차렸다 그러면은 좀 그 결과를 또 받아들이고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죠 그냥 겪어본 사람이 안다고 하잖아요 그냥 겪어본 사람이 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겪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뭐 지금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요 그럼요 저는 그래도 우리 미찌들한테 보내는 응원은 제가 말한 거에 후자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는 건 우리 미찌들의 몫이니까 그쵸? 우리 미찌들 잘할 거야 시험 화이팅 응 언니 고생했어요 언니 무대 끝나고 와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죠 오늘 또 하루 종일 또 저희랑 같이 있었던 미찌도 있고 오고 싶었는데 모든 미찌들도 있고 정말 멀리 또 응원 보내준 미찌도 있을 텐데 이렇게 좀 시간내서 위에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도 좀 시간 날 때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잘 많이 와 볼게요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아저씨 너무 고마워요 캡처 타임 오랜만에 가볼까요? 캡처 타임 채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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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우리 미찌들 아저씨 너무 고마워요 아 어... 잤어 잤어 아무튼 어우 더워 아이고 더워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기소로 가볼까 봐요 기소로 가볼까 봐요 우리 밑지들 오늘 남은 하루도 기깔나게 알차게 잘 보내다가 어? 질문이 하나 더 왔어 언니 수능 끝나면 고3인데 학교에서 할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언니가 수능 끝나면 하고 싶었던 거 있어요? 로망 같은 거? 아니면 스물되기 전에 10대 때 꼭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거라도 음... 어... 일단은 수능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진짜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학교에서 할만한 거는 사실 학교에서 할만한 거는 사실 보통 막 그렇게 성인 돼서 잘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잘 못 만나게 돼서 저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학교 다닐 때 그 남은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던 친구들하고 함께 보내는 게 저는 되게 기억에 일단 많이 남고요 그게 뭐 아니면은 진짜 뭐 큰 거 아니더라도 그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뭐랄까 어떤 게 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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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또 성인이 되고 뭔가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또 부모님하고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진짜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살고 있는 환경에서 정말 내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아니면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든 더 자주 만나서 전 얘기도 되게 많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언제 독립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수능도 끝났고 그럼 일단 노세요 진짜 노세요 진짜 놀아야 돼 좀 본인에게 자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저는 그 생각해요 아 진짜 공부하시는 거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 왜냐면은 저는 진짜 오히려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몇 시간 내내 앉아 있으면서 머리도 굴려야 되고 되게 공부만 해도 할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공부하면서 이제 가끔씩 쉴 때 뭐 휴대폰으로 봤던 거 하고 싶었던 것들 아니면 뭐 먹고 싶었던 것들 맛집 저장해 둔 거 그런 거 다 찾아가지고 좀 이제 정말 소중한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싶었던 거나 먹고 싶었던 거 같이 먹으면서 시간 보내고 아니면은 음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다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공부하는 게 다른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뭐 쉽고 쉽고 어려운 일을 뭔가 정의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뭐 그만큼 어려운 일이면 그만큼 어렵게 그 일을 잘 마친 만큼 저는 꼭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고생한 만큼 꼭 주변에서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힘들거나 그래도 이 밑이들이 조금만 잘 버텨 버텨 주셨으면 또 좋겠고 최대한 최대한 아 그런데 그런 것도 잘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진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진짜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제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고 제가 스스로 뭔가 자존감을 높였다기 보다는 제 주변에서 오히려 제가 그분들에게 최대한 정말 제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과 정말 간단한 것들 예의 같은 거나 그런 거 잘 지켰을 때 오히려 주변에서 저를 더 많이 더 많이 올려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거 같아서 정말 정말 저는 주변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함을 많이 느끼면서 지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덕분에 힘들지도 않고 항상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밑지 주변에 이제 또 더 정말 우리 밑지들을 생각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뭐 만약에 없더라도 제가 있으니까 저는 우리 밑지들을 언제 어디서든 항상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또 진지하게 너무 질문 써줘서 갈 수가 없었어 제 대답이 좋은 말이 됐을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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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응원해요 결론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밑지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보자마자 아 진짜 너무 딱 이제 이제 공연하거나 그러고 밑지점 라이트링 하나만 봐도 너무너무 반갑거든요 이게 큰 공연장 가서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라이트링 들고 있는 비티들 보면 너무너무 반갑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약간 내 사람들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반가운데 제가 그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 진짜로 진짜로 그래주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가끔씩 제 표현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들 때도 되게 많은데 저도 앞으로 미치들한테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바쁘고 저희 너무 입장 이해해 주려고 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무튼 감사해요 난 너무 바빠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사실 진짜 우리 미치들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죠 아 잇지 화이팅이라고 제가 멤버들한테 전해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음악방송 있는데 우리 미치들도 다음 주에도 보고 연락할게요 음 자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다 그쵸 이번 활동도 잘해보자고 앞 그러면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서 고맙고 맞아서 고맙고 맞아서 고맙고 연락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좋은 하루